안녕하세요. 다이어트 전문 채널 강남 강원장입니다. 오늘은 1주년 기념 영상에 따른 이벤트 당첨자 발표 영상을 찍어봤는데요. 오늘 야외로 나오니까 너무 영상 찍기가 좋아서 추가적으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. 또 원장님 팬덤이 많다고 제가 항상 느끼거든요. 없는 거 아니에요. 본인만 느끼는 거 아니에요. 아니요. 댓글 보면 원장님이 점점 더 멋있어진다. 잘생기셨다. 이런 얘기가 많을 정도로 원장님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아요. 또 한의사이시잖아요. 한의사 하면 또 우리때 최고의 직업이라고 뽑혔던 직업인데 지금은 약간 한의사 아니고 유튜버 아닌가요? 유튜버? 어? 근데 지금도 유튜버도 하시잖아요. 최고의 직업 아닌가요? 지금? 투잡을 아주 유명한 직업 두 개만 딱 하고 계시는데 원장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오늘 Q&A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. 또 요즘에는 이렇게 또 팬덤 많아지면은 단독 Q&A 이런 것도 유행이거든요. 원장님도 이제 인플루언서이시니까 이런 거 해주셔야 돼요. 원장님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조금 알아볼 건데요.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. 원장님이 어떤 계기로 한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하셨는지? 저 같은 경우는 한의대를 가고 싶어서 갔다라고 하면 거짓말이죠. 보통은 성적에 맞춰서 대학을 가는 시대였기 때문에. 아 그럼 공부를 너무 잘하셨구나. 그것보다는 저는 학교를 좀 늦게 갔어요. 삼수에서 가서. 원래는 이게 법조계 쪽으로 가고 싶었었는데 뜻과 다르게 공부를 좀 더 하다 보니까 의료계 쪽으로 하게 되면서 한의대를 다니게 됐습니다. 어쨌든 정말 너무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셨던 걸로. 아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혹시 대학교 어디 나오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? 개인정보이긴 한데 경희대학교 나왔어요. 아니 경희대 한의대 나오신 거예요? 경희대 한의대가 1등이잖아요. 여러분들이 약간 오해를 하고 있는 게 경희대 한의대 학생 수가 꽤 많아요. 그래서 많은 만큼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크기 때문에 제가 경희대 한의를 다니고 졸업을 했다고 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그런 편견을 조금 내려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그래도 졸업하려면 학과 성적이 좀 좋아야 되지 않나요? 물수제비라고 하는데 딱 졸업할 수 있는 성적만 받고 졸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아 그런가요? 의료계 쪽의 대학생들은요.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해요. 그쵸. 저 빼고. 아 또 겸손하신 거 아니에요?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. 나는 이거를 거짓말을 할 수 없는데 너무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많아서 학교 생활을 할 때 출석체크도 좀 듣고 많이 안 해서 그런 경험도 많은데 보통은 열심히들 하고요. 그 다음에 또 시험 기간 때는 날씨에서 공부하시는 학생들도 진짜 많아요. 자 그러면은 학창 시절을 이렇게 들었으니까 다음 질문 드릴게요. 저는 그게 궁금해요. 한의사로서의 원장님의 그 삶과 유튜버로서의 삶 어떤 게 더 다르고 어떤 게 혹시 더 좋으신지 궁금합니다. 제가 개인적으로는 유튜버로서의 강남 강원장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항상 유튜브를 찍을 때는 색다른 환경들, 색다른 주제들 또 같은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잖아요. 그리고 제가 이제 강남 강원장 채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한의사로서 말하고 싶었던 것들의 내용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한의사로서의 삶에서도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것도 있고 물론 이제 한의사로서의 강남 강원장의 삶은 조금 무료하죠. 이제 항상 환자분들 보고 진료하고 또 약 처방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한의원 관련한 업무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일만 하는 느낌이고 제 인생에서 유튜버로서의 강남 강원장은 제 삶의 어떤 원동력 요새는 정말 이게 달라지신 것 같아요. 예전에는 약간 후회한 적 없으세요? 왜 시작했을까? 처음에 이제 유튜브를 찍을 때는 그렇게까지 후회를 하지 않았어요. 왜냐하면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는 평소에 내 모습과 유튜브 영상에 나오는 내 모습이 너무 달라서 아무도 못 알아보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물론 지금도 못 알아보긴 하지만 그래도 시간을 내서 유튜브를 찍어야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이렇게 약간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더라고요. 그래서 또 피로하고 좀 쉬고 싶을 때 못 쉬는 경우들이 있어서 조금 아쉬웠었는데 지금은 좀 이제 많이 좀 찍다 보고 저도 조금 전이랑 다르게 좀 나아진 면이 있더라고요. 저도 찍다 보니까 사람이 좀 나아지네 라는 게 생각이 들어서 유튜버 강남 강원장 채널이 저한테는 약간의 활력수가 되는 것 같아요.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이게 또 너무 안 맞으면은 이제 스트레스가 계속 될 수도 있거든요. 근데 원장님이 점점 더 밝아지시고 그리고 뭔가 이걸 통해서 이제 평소 삶에 더 활력이 된다고 하니까 괜히 저도 되게 뿌듯하고 좋네요. 감사합니다. 네. 아니 제가 감사합니다. 마지막으로 또 이제 감동이 있어야 되거든요. 네. 이제 구독자님들께 영상 편지 하나 해주세요. 영상 편지. 강남 강남 강원장 채널 구독자 여러분 1년 동안 영상 봐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. 앞으로도 구독하시면서 제 영상을 보실 거지만 한의사로서 한의원에서 다이어트 관련 환자분들 보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구독자님들한테 안내해드리는 영상들 위주로 지금 찍고 있는데요. 그 과정에서 제가 항상 원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한의사라는 의료인이라는 직업은 건강이란 부분을 항상 좀 강조해야 된다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항상 좀 여러분들도 건강하고 저도 건강해서 식사를 먹고 유튜브를 하고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꾸준히 오래가는 유튜브 채널이 됐으면 좋겠고요.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도 건강을 챙길 수 있고 저도 건강한 모습 그대로 또 건강하게 다이어트 생활을 할 수 있고 슬기롭게 다이어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구독자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. 마찬가지로 저도 건강하고 슬기롭게 살아갈 수 있는 강남 강원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아 정말 감동적인 멘트였어요. 같이 구독자님들과 함께 나이 먹어가면서 100년 해로 할 수 있는 강남 강원장 채널이 되겠다. 이런 포부 정말 잘 들었고요. 한의사분들이 오래 사세요. 그렇죠. 보통 한의사분들이 수명이 좀 기셔요. 아 정말요? 오래 갈 수 있지 않을까. 아 그러면은 이왕 이렇게 된 거 100세 시대니까 10년 더 이상 110세까지 같이 100년 해로 하는 걸로 합시다. 이렇게 오늘 원장실에서만 있다가 혹은 실내 스튜디오에서만 촬영하다가 이렇게 야외로 나와봤는데요. 너무 좋지 않아요. 그렇죠? 너무 좋아요. 공기도 좋고 오늘 딱 하필이면 하늘도 맑고 너무 안 춥고 좋은 것 같아요. 이렇게 야외에 나왔으니까 나온 김에 산책도 좀 하고 그리고 배고프지 않아요? 좀 출출해요. 파전에 막걸리도 좀 먹고 너무 좋죠. 네. 너무 좋습니다. 구독자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 챙기면서 즐거운 이런 다이어트 생활을 할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.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는 더 즐겁고 슬기로운 다이어트 영상 가지고 올 테니까 다음 영상 기대해 주세요. 그럼 안녕. 안녕. 따롰롱